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던 정부는 최근 탄력근로제 등 보안입법이 불투명해지자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아예 대비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듯한 납길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억지로 인력과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해서 도산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50에서 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잠정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안입법의 국회 통과 전까지 1년간 단속을 미루고 근로자 진정이 있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여력을 감안한 보안책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들은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하청 제조업체의 경우 원청업체가 납기일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계도기간이 얼마 주어지든 주 52시간제를 대비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줄어든 근로시간 안에 납기일을 맞추려면 인력과 설비를 크게 늘려야 하는데 제조업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이 무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업체들은 또 근로자들이 오히려 임금 상승을 위해 더 일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 비용, 설비 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국회의 보안입법이 이뤄지면 정부의 보안 조치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확한 계도기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경영에 미칠 파장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걱정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MBC 뉴스 신성철입니다.